안녕하세요 오디오 오디오 티비입니다 오늘 포시 오디오 v3 라는 소형 앰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리뷰 오래를 받아서 제품은 제가 받았습니다 만 100팔 더 어떠한 브랜드의 영향 없이 순수하게 어 리뷰를 진행했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앰프입니다 이그 스터너스 안드라를 메인 룸에서 사용했을 때도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구요 책상에서 NHT 1.5 그리고 탄노이 시스템 800과 같은 기종을 썼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패시브 앰프 시스템에 입문 하시는 분들 홈 오디오를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 서브 시스템을 마련 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10만원 전후 때 가격에 굉장히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앰프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가적인 기능들을 상당히 빼고 단순한 형태의 앰프를 추구한 그런 제품입니다 다기능 제품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눈에 차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심플하게 나온 기종들이 더 앰프 순수한 본연의 앰프 성능에는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전면입니다 심플하게 전원 버튼이면서 볼륨 버튼 하나만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름대로 중국산 제품이지만 마감 괜찮고 디자인적으로 심플한 느낌 좋았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풀사이즈 기종하고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부피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적은 초소형 앰프인데 어댑터 크기가 이제 본체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거는 추가를 해 주시고요 풀사이즈 이렇게 어찌됐든 작은 크기가 되는데도 성능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약간 작은 크기에 해당하는 기종의 옆에 나도 역시나 작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글스타덕스 안드라난 스피커하고 연결을 했는데 굉장히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예요 그래서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연결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중국산 이런 소형 제품들이 구동력이 대부분 좋지 않은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음질적은 떠나서 구동 자체력이 장체가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포시오디오 V3 구동력 이 소형 사이즈 제품들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낸다 금액대가 낮은 제품에서는 압도적인 모습까지도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노인 시스템 800 같은 경우도 여타의 소형 DAC가 내장됐다라든가 이런 류의 기종들에서는 그냥 준수하게 깔끔하게 소리가 잘 나온다 여기에 머무르는 게 대부분의 기종인데 이 포시오디오 V3는 확실히 앰프가 구동력이 되면서 스피커를 장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역의 절제력도 조금 더 있고요 소리의 이탈감적인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리의 퀄리티가 딱 올라온 그리고 나서 음질에 대해서 논을 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구동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HT 1.5라는 스피커의 밀폐형 소리를 저역이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상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들었고요 탄노인 시스템 800으로 녹음한 영상 별도로 링크 위에서 제공되고 있고 정보란에서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도 보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 앰프이기 때문에 책상을 비롯한 간단한 시스템에서 굉장히 적합한 앰프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거실급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기대 몇 가지 기대만 좀 낮춘다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앰프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능이 좀 단순한 단순한 인티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랑 물린다든가 이럴 때 좀 제약이 있잖아요 별도의 DAC를 물려주면 되는 기종인데 이 부분이 좀 싫으실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입력 단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피커 연결하고 프리아웃 단자가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순한 기종인데 요즘은 컴퓨터랑 USB로 연결해서 듣는 분들도 상당히 여전히 많겠지만 현재의 트렌드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통해서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조작을 해서 컴퓨터를 꼭 안 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사용에서는 DAC가 USB DAC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또 아니라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윈 미니 프로라는 저런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직접 연결을 해도 되고요 당연히 DAC를 별도로 물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윈 미니 같은 경우는 동그란 미니 기종 같은 경우도 외부 입력을 받아주기 때문에 외부 입력이 하나밖에 없는 부분도 이런 가장 저렴한 형태의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조차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 기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외부 입력을 디지털 입력 2종 아날로그 입력 1종을 받아줄 수 있는 윈 프로 정도만 된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게 되고 포시오디오의 DAC 파트에서도 이렇게 많은 선택의 폭이 DA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으니까요 넓으니까요 반대로 앰프의 폭은 넓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내부적인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TPA325라는 칩셋을 사용해서 D클래스 증폭을 하는 기종인데 방열을 하판에서 알루미늄 히트싱크를 통해서 방열을 대책을 해주고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 있는 엘라 커페페시터가 대부분 많이 사용했다라는 부분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위마 커페페시터 사용이 되고 있고 일본의 인덕터 같은 경우도 일본제가 사용이 되고 컨덴서도 전의 컨덴서도 일본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카피 브랜드가 중국산이지만 카피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OP앰프 두 개가 사용이 되는데 OP앰프를 교체를 해서 보다 더 상위의 OP앰프를 사용하게 되면 음질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되어 있다 이런 모습인데 아답터 높은 사양을 쓰게 되면 발열을 조금 더 올라오는 면이 있고요 스펙 간단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용하는 아답터에 따라서 출력이 변합니다 저는 48V 5A짜리 같이 판매하는 스펙 아답터 중에서는 가장 좋은 아답터를 사용했는데 8음에서 115에서 130W 정도 나오는 출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답터가 이게 48V 5A짜리 같이 따라오는 아답터가 되겠고요 48V 쓰면 발열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뜨겁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따끈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브가 기본이 블랙이고 별도로 오렌지색 노브를 쓸 수도 함께 구매해서 앞으로 그냥 뽑아서 다시 끼기만 하면 되는데 오렌지색 썼더니 은근히 포인트도 되고 더 예뻐졌다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도 중국산 앰프지만 퍼시오디오도 많이 좋아져서 전용 케이스에 내부에 상하로 전용의 스펀지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비닐 패키징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배송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줄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시오디오 V3 같은 경우는 저 볼륨에서 한쪽으로 왼쪽의 소리가 좀 먼저 나오고 오른쪽에는 소리가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볼륨에서 아주 작은 볼륨을 쓰시는 분들이 별도의 DAC에 볼륨 달랬다든가 프리 앰프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에서 볼륨 조절이 안 되는 소스를 쓸 때는 불편하실 수 있다 라는 점 모든 제품이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용해본 기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넓은 곳에서도 상당히 좋은 소리 이 금액대로서는 정말 놀랄만한 소리지만 본격 고성능 파워 앰프들하고 확실히 다른 점이 소리가 몰아붙여지는 이런 부분에서 SNPS 아답터의 성능 때문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몰아붙일 때 볼륨이 조금 줄어든다든가 다이내믹한 부분이 클라이막스에서 빵하고 터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좀 소극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리니어 전원부 48V 같은 고성능 리니어 전원부로 넣어준다고 하면 거실급, 전용 메인급의 앰프로소의 가치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적으로 저의 판단은 중국산 소형 앰프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써본 앰프 중에서는 단연 좋았다 특히 구동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쓴다라고 하면 그 효용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패시브 스피커들이 구동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걸 잘 소화해줄 수 있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90점대, 80, 90점대의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저렴한 소형 앰프라는 것 이런 앰프를 돈 10만원 정도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행복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있게 패시브 입문하시는 분들, 오디오에 새롭게 좋은 음질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또 본격적인 홈 오디오를 하고 계시는데 서브 시스템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출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데에서 소박한 시스템을 구리시는 분들 전방위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앰프였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반갑고 즐겁게 리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V3 제품이 스테레오 버전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다 보니까 가장 아주 최근에 아마 아직은 아닌데 곧 V3 모노블럭 두 덩어리짜리 모델이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살짝 변하고요 방열 부분도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고 최대 130, 300W까지 2옴 기준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렇게 해서 보다 더 향상된 구동력과 음질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성비, 패시브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홈 오디오에서 서브로 하시는 분들 소형 윗미니를 비롯한 저렴한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매칭하는 데 있어서 스테레오 버전 V3가 상당히 안전한 이미 V3는 해외에서부터 유명해져서 많은 사용자들의 평이 이미 있는 기중인데 이렇게 뭐 약한 대충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늦게 써보게 되면 훨씬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리어더타 부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쓰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약간의 리스크들을 견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리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저 또한 포시 오디오 V3 모노 기종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기종은 책상 시스템보다는 본격적인 홈 오디오에 진입을 하는 메인급 성능으로서의 가치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V3가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 또한 기대하지만 가성비 위주의 책상과 서브에서는 굳이 V3만으로도 저는 좋은 평가 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영상이 이제 후반부에 제공이 되는데 초반에는 거실급 안드라, 이글스토로스 안드라 녹음이고 후반부가 책상에서 탄노일 시스템 8백 녹음이라는 점 참고해 주고요 정보란을 통해서 OPM 교체별 소리도 포시 오디오에서 직접 올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